반갑습니다. 금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는 동생입니다. 아는 동생인데 우리 동네가 아니고 지금 진주에 왔어요. 일 때문에 와 있는데 동생도 이 진주에 살지만은 이 차 산지가 얼마 정도 됐지? 한 6개월? 7개월? 6개월 정도, 7개월 정도 되니까 단골 서비스 센터가 없어요. 그래서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는데 엔진 오일은 오일링이라든지 이런 데 고착 예방도 되고 당연히 제때 제때 꼭 갈아야 됩니다. 창원 같으면 저도 이제 단골이 있고 이런데 진주에서는 잘 없습니다. 출장을 가거나 어디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이사를 가거나 하면 단골 서비스 센터가 없으면 전화를 해서 뭐 그 얼마입니까? 이거 얼마입니까? 저거 얼마입니까? 이렇게 문의하기가 일일이 하기가 번거롭다 이거 맞지? 이럴 때는 좋은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. 뭐냐면 약간 자동차계의 배민? 니 모르자? 네. 저는 모릅니다. 그렇게 해봐라 핸드폰. 어 알겠습니다. 플레이스토어에 보면 마이클이라는 어플이 있어요. 마이클? 마이클 한번 제가 봐봐. 그리고 100만 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은 검증된 이런 차계부입니다. 자동차 관리해주는 어플입니다. 오 마카롱. 옛날 마카롱인데 네. 이걸 이제 하면 음식을 시키고 할 때 배민에서 검색하고 전화하고 뭐 이런 거 없이 여기 들어가면 리뷰라든지 평가라든지 다 된단 말이지. 이것도 똑같아. 요즘 세상이 이래 좋아졌단 말이야. 오. 보니까 차 번호만 입력하면 평도 되게 좋네요. 그래서 이 근처에 이제 엔진 오일 서비스 센터를 이제 찾는 거라. 타이어도 되네요. 날짜 정하고 뭐 검색을 하니까 여기 근처에 제이제이 모터스라는 이런 카 서비스 센터가 나옵니다. 여기에 진주시 상봉동에 리뷰. 아 서비스도 너무 좋아요. 친절합니다. 친절합니다. 이렇게 리뷰도 좋습니다. 자 이곳으로 그러면 예약을 하고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업체에서 리포트도 써줍니다. 믿고 맡길 수 있겠네요. 믿음이 가자. 네. 원래였으면 네이버 쳐가지고 막 뭐 찾아보고 전화하고 이랬을 텐데 바로 나오니까 엄청 편한 것 같아요. 시간대도 이렇게 안 기다리고 언제든지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는 쿠폰도 바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. 뭘 적어라 뭐. 쇼핑몰에서 뭐 조금 할인 받으려 하면. 쓸라 하면 오만 아이디 다 적어야 되고. 무슨 카드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됩니다. 총 결제 금액은 4만 4천 원. 금액적으로 전국이 뭐 여기서 비교해서 똑같으니까 우리 속된 말로 눈티를 못 치는 거죠. 평도 있고 하니까. 자동차계의 배민. 뭐 다나와 배민 뭐 그런 거지. 자 이제 결제했습니다. 그러면 가보겠습니다. 그 집으로 제이제이 모터스로 가자. 네. 8분. 갑시다. 고. 아 스타트 좋다. 아반떼 MD 수동. 자 이제 다 왔습니다. 제이제이 모터스의 앱을 통해서 우리도 처음 오는 그런 서비스 센터입니다. 가게 깔끔하네. 안녕하십니까. 마이크 예약하십니까. 예. 인사. 안녕하십니까. 전화하신 사장님 맞으시죠. 예. 맞습니다. 아 예.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찾아왔습니다. 한 5분 걸렸나. 한 8분? 네. 고민하고 이제 예약하고 뭐 오는데 최한 15분이 안 걸렸어요. 그 네이버에서 막 검색하고 전화한 시간에 벌써 와뿌다. 맞대. 네. 와 이러니까 진짜 편안하네. 음. 아 진짜로. 진짜 편안하네. 이거는 진짜 편안하네. 그거를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놓은 겁니까. 선생님께서. 아 대도시에는 또 많겠네. 이런 게 또 경쟁업체들이 많이 생겨야 서비스들도 좋고. 그렇지요. 뭐 우리 속된 말로 가격 눈티도 안 맞고. 맞다 아닙니까. 요즘에 뭐 눈티비칠 게 있습니까. 다 공개되어 있는 가격인데. 오늘 예약하신 거는 저희 G컷 그 F7 올 예약하셨고요. 올필터는 저희는 이제 40필터 그렇게 올필터 에어컨에 다 사용하고요. 예예예. 그래서 엔진 올필터 그 다음에 에어컨에까지 다 시공. 아 예예. 알겠습니다. 저희 사무실 출석이 있거든요. 예예. 거기 가서. 예예. 그거 그냥 하고 계시면 됩니다. 예예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잘 시공하겠습니다. 믿고. 예. 사장님 잘 해 주이소이. 예예. 우리도 뭐 처음 오는 이제 샵이라서. 오. 저런 거. 오. 깨끗하다. 네. 고객 응대실도 이렇게 있고. 어. TV도 뭐 하고. 어. 시간 잘 걸려. 이게 어플 깔고 예약을 하고 20분 만에 일어난 일이다. 저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4시에 맞춰서 왔는데 정확하게 4시에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. 제때 갈았나? 잘 모르나? 네. 잘 모르겠습니다. 중고로 사가지고. 아 진짜? 그러니까 중고 사고 나서는 한도 안 갈았네. 중고 딱 사고 나서. 어. 첫 교환하고. 첫 교환하고. 네. 그러면 뭐 적당히 빨리 교환 행기다. 색깔은 사장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? 오염도는 있으신 거. 오염도는 조금 있다고 사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말씀을 하십니다.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혹시 타실에서 불편한 거 있으십니까? 네. 특별히 불편한 거는 없어요? 아 불편한 거 없으니 저희가 기본 점검은 하고. 특별한 거 있으면 안내해 드릴 거고요. 특별한 거 없으면 여기 있는 상태는 다 정정하고 마무리 지켜주세요. 타이어 공기압은 일반적으로 저희 보통 38정도 맞춰드리거든요. 아 네네. 원하시는 공기압 있으시니까? 아 그냥 저 맞춰주시는 대로. 네 알겠습니다. 엄청 친절하십니다. 그 리뷰에 그래 친절하시다고 적혀있는 게 맞네예? 공기압도 봐주고 다른 거 뭐 또 체크해야 될 거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거를 이제 토대로 봐주시니까 확실히 좀 안심이 되고 좀. 좀 클린으로 또 청소도 해주시고. 예약하신 시간에 저희가 웬만한 맞춰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오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 바쁘시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최대한 챙겨드리려고. 맞아요. 돈은 뭐 거기서 그거라고 하지만 기다리는 게 억수로 싫거든. 맞다 아닙니까? 사장님 혹시 금화TV라고 보십니까? 예. 한번 본 적 있습니까? 봤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이게 또 왔는데 또 금화TV가 와가지고 맞지예. 사실 진짜 몰랐다 아닙니까 이거라. 진짜 몰랐습니다. 모르고 이래 바로 그냥 찾아왔습니다 제가. 이 아가씨 편하시지 않던가요? 아 편하지예. 지금 뭐 한 30분 만에 다 끝났습니다. 오우 그 서비스입니까? 예. 와우. 다 해드립니다. 네. 엔진 좀 세차가 들어갑니다. 깨끗하다. 사장님 그 성분이 지금 뭡니까? 이게 비리트에서 엔진룩 세차용으로 오는 약품입니다. 이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 하거든. 여기에 대해서. 어디 부분까지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지. 그거까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이 부분은 우리 씌워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예. 보시면 이쪽은 아까 보시면 이슈 컴퓨터 쪽에 부르지 않습니다. 예. 위에 커브 쪽에만 물을 뿌려가지고. 물하고 약품이기 때문에. 제네레이터에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쏘하면 안 되고. 이쪽은 안 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 기름때. 네. 요런 거는 이제 다 날리고. 그냥 일반 물이 아니고 엔진은 청소 전용 약품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. 다 청소하더라도 문제없다고. 아 예. 확실합니다. 자 이렇게 깨끗하게 마무리 됐습니다. 제어가 몇 시고? 지금 4시 17분이에요. 그래 우리가 고민했던 게 3시 40분쯤 다 하고. 끝난 시간이 4시 지금 17분입니다. 4시 17분. 4시 17분입니다. 이 모든 것이 3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믿고 사형이에요? 속도지에요. 속도지에요. 빨라야 돼요. 신속 아닙니까? 신속, 정확, 투명. 그게 지금 딱 3박자가 지금 딱 맞춰 떨어집니다. 여러분들. 예. 이제 엔진 올 다 갈고. 우리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. 사형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결제는. 할 게 없습니다. 그래 이거 봐라. 이 뭐 카드고 얼마 깎아. 만원 깎아줄까. 이만원 깎아주면 필요가 없다. 이거라. 어플에서 이미. 어플에서 이미 만원을 저는 깎았습니다. 아 그건 저희는 모릅니다. 그건 모른다입니까? 봐라. 모르는 상황이라 이게. 신규 이제 등록자들. 많은 쿠폰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. 기억하시면 됩니다. 예예. 그런 식으로 하고. 쿠폰을 두 개 주더라고요. 하나 쓰고 다음에 또 하나 쓰면 됩니다. 사장님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번창하이소. 예. 금지부 시청 많이 해주이소. 알겠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아 직입니다. 교환을 다 하고 왔습니다. 마이클이라는 어플이 저도 처음 써봤는데 너무나 좋네요. 어플 설치부터 예약하고 다 끝내는 데까지 거의 한 40분 정도 밖에 안 걸려서. 예.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투명하게. 값싸고 빠르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있습니까? 엔진오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어플을 통해서 교환해 봤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후기 리뷰를 보고 몰라서 이렇게 어느 샵이든지 가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있으면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미리미리 차량 관리하시고 점검하시고 엔진오일은 꼭 재택 교환하시고 안전운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